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나연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6월 학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설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험 어땠었는가 좀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시험 보시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잘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해설 강의를 볼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번에 시험이 어땠었는지 조금 정리해봐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총평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총평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수준이 어땠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영역별 수준은 어떠했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았고 이걸 어떻게 좀 앞으로 생각해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지나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 쓰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취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전체 수준은 어땠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지를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되게 쉽다 이렇게 볼 만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쉬웠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막 토 나올 정도로 어려웠다. 아주 그냥 손도 못 떨 정도였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한 중 정도의 난이도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작품을 봤을 때 조금 낯설다고 느낄 수 있었고 혹은 비문학 지문에서도 아 여기 조금 잘 안 풀리고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지문들은 약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영역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화작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잘 안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문제 푸는 방법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만점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이랑은 좀 다르게 화법과 작문 문제들을 꽤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이제 뭐 여름방학 때도 봤을 거고 겨울방학 때도 봤을 거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작년에 이미 여러 번 봤고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공부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를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 화작에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럼 화작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비문학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기보다는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지문해서 빠르게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화작에서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고 좀 허둥지둥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 내가 화작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화작에서는 좀 문제 푸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2니까요. 이제 고3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화작으로 갈 거냐 언매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내가 선택하는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화작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놓고 또 이 문제 푸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구나 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 느끼셨다면 내가 화작으로 갈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벌써 화작이다 언매다 이거를 바로 정해놓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더 맞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화작에서는 화작을 선택한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시간을 조금 쓰게 되는 거고 언매를 선택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볼 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 화작에다가는 문법에 쏘는 시간보다 정말 줄여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국어에 쓸 시간이 많지 않다 한다면 화작을 고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화작을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나는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내가 공부하느니 차라리 시험에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언매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다면 문법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하나를 딱 골라놓고 하지 말고 둘 다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어느 쪽에 더 맞는지를 고등학교 올라가는 3학년 올라가셔서 그때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 화작에서는 복잡한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 시간을 좀 잡아먹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러나 약간은 여러분들이 꼼꼼함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법에서 조금 할 얘기가 많았었던 게 뭐 문법은 늘 그렇지만 중상위권 이상이면 지문 없이도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지문 안 봐도 그냥 바로바로 풀었어. 난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시험에서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을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지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답률을 보니까 오답률의 문법의 오답률이 좀 높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격차가 좀 있지 않나. 완전히 문법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과 너무 빈틈이 많아서 아니면 아 나는 그냥 아예 화작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먹고 있어서 문법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지문에서 주어준 정보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오답률이 확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공부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기본 개념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확실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진 않았어요. 문법도 막 엄청 막 토 나오기 어렵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 이런 게 나왔어? 어? 이거 뭐였지? 약간 조금 허를 찌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는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대비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독서입니다. 독서도 약간 지문을 보면 어머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있었지만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막 독해가 안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단지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차분하게 못 풀었다면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차분하게 풀었다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지문을 풀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막 천차만별로 나오기도 하고 너무 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 이 정도 평이한 수준들의 문제들을 내가 꼼꼼하게 잘 풀어나가는 연습을 평소에 해놓으시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 나왔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막 독서 때문에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가 좀 어렵게 느꼈다면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은 풀 수 있는 정도로 독해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학에서 약간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이 그렇게 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토나우기 어렵고 절대 해석이 안 되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고전 문학에서 약간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해석이 안 된다거나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이어서 당황하고 거기에서 문제까지 이어지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화장, 문법, 독서는 다 평이했는데 문학만 미친 듯이 어려웠다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험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웠다 아니면은 뭐 그냥 평이했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 난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문학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을 만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거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 조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모의평가가 아니죠. 학력평가 이 학력평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역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학력평가고요. 그리고 뭐 내신에 들어가거나 이걸 시험 본 게 성적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어렵고 야 나는 국어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험의 연습일 뿐이고 연습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다면 남들이 쉽다고 했는데 내가 어려웠어. 그러면 나는 지금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신에 들어간다면 변형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내가 뭐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를 내신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혼자서 내가 문제 풀었던 거를 내 거를 다시 복귀하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개념들이 필요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알려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학력평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신에 이게 들어갈 때는 적어도 학력평가 변형 문제는 좀 다 맞을 수 있도록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화작과 언내를 선택하는 거는 고3에 올라가서도 계속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쪽이 더 맞을까 이거를 계속 좀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더 맞는가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 방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일단은 여러분 총평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해설 강의로 넘어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고요.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갈 친구들이 있다면 내신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